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관성입니다 오늘 참 민감한 주제죠 에베소스에서 남편을 향하여서는 아내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아내들을 향하여서는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위적으로는 간단해 보이지만 이것을 우리 삶에 실현시키는 자리에 놓여지게 되면 이게 쉽지 않다라는 것을 누구나 다 느끼는 말씀입니다 결혼은 참 어렵죠 어떤 분들은 결혼해서 나는 우리 부부는 싸운 적이 한 번도 없다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아직도 심장이 뛴다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이것은 동화를 써내려가는 거예요 이런 부부들은 아직 결혼이라고 하는 본질에 가닿지 않은 상태로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가장 좋게 표현해 주더라도 이것은 보편적인 부부의 경험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은요 대단히 고통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넬슨 만델라 아시죠 넬슨 만델라가 누굽니까 인내와 견딤의 상징이잖아요 27년 동안 감옥에 수감되어 있으면서 매질과 고문을 매번 겪었고 그 남아공의 사막 40도의 온도에서 강제 노동을 27년 동안 견뎌냈던 사람이 넬슨 만델라입니다 그것보다 더 위대한 것은 그 모든 과정들을 다 통과하고 바깥으로 나왔을 때 원수들을 화해와 중재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전부 다 그 사람들 용서하잖아요 그런데 이 넬슨 만델라도 안 되는 게 뭔가 하면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6개월 만에 이혼을 해요 아내를 견디는 것은 훨씬 더 고통스러운 거라 이것을 넬슨 만델라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신앙적인 언어로 표현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윌리엄 블레이크예요 윌리엄 블레이크가 이런 말을 합니다 결혼은 지옥의 절망 가운데 하늘나라를 세우는 일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왜 결혼을 지옥의 절망이라고 말했을까요 여러분 결혼은 있잖아요 성교적인 언어로 표현하자면 타문화권 성교에 언어가 안 통해 행동이 안 통해 모든 것이 다른 낯선 사람을 대면하는 이 현실 가운데 놓여지는 것이 결혼이란 말이죠 사랑해서 기도하며 신중하게 선택한 사람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하고 한 공간에 내가 놓여지게 될 때 만나게 되는 그 낯선 현실들이 얼마나 힘겹고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결혼을 허락하고 계신 걸까요 여러분 결혼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가장 큰 유익은 행복이 아니에요 결혼의 가장 큰 유익은 자기의 모습을 정확하게 확인하게 만들어 주는 것 이것이 결혼의 가장 큰 유익입니다 여러분 결혼해 보지 않으면요 자기의 바닥과 자기의 못남과 자기의 추함을 있는 그대로 확인할 수 있는 그 어떤 경험도 없습니다 우리는 제법 내가 그래도 예수 믿고 평균은 하는 인간이다 라고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지만 결혼 한번 해보면요 내 자신이 얼마나 한심하고 못난 인간인가를 여지없이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 안에 어떤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가 하면 우리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어마어마한 것이구나 자기의 못남과 추함을 진실로 직면한 자만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쏟아 부으신 그 은혜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그때서야 비로소 절감하게 되어진다 그때서야 또 동시에 우리 안에서 어떤 마음이 생성되어지는가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신 그 사랑 가지고 꼭 나 같은 남편과 아내를 나도 견뎌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의 목적을 한 문장으로 한번 이야기해보라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아 역시 우리 주님밖에 없구나 그걸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결혼입니다 이 올포원을 시청하고 있는 모든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결혼 생활이 좀 어떻습니까? 고통스러운 결혼입니까? 포기하고 싶은 결혼입니까? 여러분들이 잘못 살아서 그 현실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경험이라는 것 이 사실 앞에 위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잘 사신 거예요 누구나 걸어가는 그 길을 견뎌내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부서지는 발음으로 영어 문장 하나 던지고 오늘 저는 제 설교를 마무리할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잖아요 그 사랑은 오래 참는 거라고 했잖아요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Love is a long suffering 사랑은 긴 고통이란 이 긴 고통을 견뎌내신 여러분 모든 가정에 주의의 은총이 더욱 넘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결혼이라고 하는 이 긴 고통의 여정 그러나 그 위에 쏟아지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우리 평생 충만히 맛보는 그런 인생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